자 우리 학생들 이제 혼동어이 하나씩 잡아주고 있지? 갑니다. 자 이제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여러분도 알듯이 compare, prepare를 먼저 외워야 돼. 그럼 이제 compare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다. compare. 얘가 비교하다. compare, 비교하다, compare, 비교하다, compare, 비교하다. 됐습니까? 그랬더니 봐봐. 하나는 compareable 있고 하나는 comparative가 있어. 내가 철자가 늘면 늘수록 더 뭐라고 그랬어? 시작. 의역적 또는 2차적, 3차적 의미가 된다고 그랬잖아. 확장 언어. 김치, 맛있다. 무슨 말인지 얘기했죠? 김치, 쉰내. 김치가 원래 때 그래서 쉰내, 맛있다, 발효시, 이렇게 확장이 되는 것처럼. 자 얘는 영어로 뭐냐면 얘가 뭐뭐 할 수 있는 얘기지. a, b, l, e. 뭐뭐 할 수 있는 얘기지. 얘는 뭐야? 시작. 비교할 수 있느냐. 근데 이렇게 보통 해석 안 해. 비교할 수 있느냐고. 우리가 연대랑 비교하는 건 뭐야? 고대죠. 그죠? 메가스터디와 비교할 수 있는 건 e투스. 그럼 봐봐. 비교할 수 있는 건 좀 비슷해야 돼. 빛자를 살려줘야 돼. 비슷한. 그리고 비슷한이라는 말을 강사들이 말을 바꿔. 유사한. 유사한. 비슷한 유사한. 그래서 comparable은 유사한, 비슷한으로 해석해. 근데 comparative는 보통 얘가 적인으로 해석하거든. 갑니다. positive, 긍정적인. negative, 부정적인. creative, 창조적인. active, 활동적인. 얘는 직역해야 돼. 시작. 비교. 적인. 이렇게. 이렇게. 근데 또 얘는 부사로 많이 해석해. 그래서 comparatively 이렇게 많이 해석해. 비교, 적, 의로. 적어줄게. 부사가 들어가. ly. 시작. 비, 교, 적, 의로. ly가 이제 로를 많이 붙여주는 거야. 하게, 희로, 서, 에. 하게, 희로, 서, 에. 사투리처럼. 시작. 하게. 친절히. 친절하게. 하게, 희. 친절하게, 친절히. 하게, 희로. 로. 하게, 희로. 전통적으로, 비교적으로. 로. 하게, 희로. 자, 옆으로 갑니다. 그래서 헷갈리면 안 돼요. 자, consider. 자, 얘는 형용사용 몇 개? 세 개. 얘는 몇 개? 네 개. 좀 더 얘가 밑에 게 의역이야. 맞습니까? 그럼 얘를 봐라. 얘는 영어로 뭐냐면 consider. 뜻이 뭐예요? 고려하다. 얘는 고려하느냐. 고려하느냐. 이렇게. consider, love은 고려할 수 있느냐. 뭐라고 한다? 시작. 고려할 수 있다. 이거. 고려할 수 있는. 근데 봐봐. 여기다 이직이란 말 써놓을 거야. 이직. 축구 선수니까 이적. 축구 좋아하시죠? 야구 좋아하시죠? 그러면 손흥민이 토트넘이 잘 뜨고 있단 말이야. 근데 내 아래에서 이적을 하래. 그럼 내가 손흥민인데 이적을 고려할 수 있어. 그럼 똑같은 조건이야? 좋은 조건이야. 좋은 조건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직을 고려할 수 있는 건 상당한 몰을 주는 거야. 돈을 주는 거야. 의역을 해야 돼. 상당한 몰을. 아, 이직을 고려할 수 있는 상당한 몰을 주는구나. 옆으로 갑니다. 자, 얘도 의역이지? 시작. comparable. 시작. comparable. 진짜 비교할 수 있는 거. 아, 연대랑 고려해. 시작. 비슷한 유사한. 이렇게 해석해야 돼. 얘로 해석하면 안 돼. 이렇게 해석해야 돼. 비슷한 유사한으로 반드시.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한번 넘어가야 돼. 그렇다면 확인해 보시고. 자, 얘는 어떤 단어가 있어? number라는 단어가 보이시죠? number. 뭐가 빠진 거야? b가 빠진 거죠. 얘는 직역이야. 수의. 얘는 두 개. 얘는 몇 개? 세 개. 얘는 수많은. 많은이 들어가야 돼. 우리가 보통, 여러분 알고 있죠? unnumber of. 많은. 공부 좀 하세요. unnumber of, 더 unnumber of 들어봤을 거야. unnumber of의 뜻은 뭐 해야 돼? 시작. 많은. numerous와 같은 거. numerous, 수많은, unnumber of, 많은.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 자, 됐니? 자, 이렇게. 다시 한번 반복해 볼게. 여러분, 갑니다. 이거는 이렇게 갖다 이렇게 반드시 움직여야 돼. 시작. compare, 비교하다. 비교할 수 있는 거. 연대와 고대, 유사함, 비슷한. ly는 부사. it분 적이시자, 비교적인, arrive. 비교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거. 옆으로 갑니다. 얘는 여므로 considerate. 뜻이 뭐가 돼? 사력이 푼 고려하는. 얘는 고려할 수 있는. 이직을 고려할 수 있는. 상당한 돈을 주는 거야. 상당한을 배워야 돼. 옆으로 갑니다. 얘는 뭐가? 수의. numerous 하면 수많은. 응? 좋았덩? 또. 시술. 그러면, 흥분. 흥분. 뜬어. 흥분. 잊고. 흥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